코블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화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이 꽃이 먹어도 되는 꽃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준비해 봤어요 메뉴 이름은 생딸기 초코 순우유 케이크 그리고 순우유 케이크 입니다 오늘의 음료는 따뜻한 루이보스티랑 시원한 우유 입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먹기좋아요 너무 맛있다 이번엔 그냥 먹어야지 누가 먹었을 때 마지막으로 먹었고 오늘이 다 먹었을 때 먹었을 때 먹었을 때 먹었을 때 먹었을 때 계란 짠 committing Sabrina talked to him and had delivered more and more It's the one cat So she's hungry 너무 맛있다. 참깨 이번엔 이거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계란빨 아.. 집닭소스 마늘 이거 봐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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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 정말âm 매운 먹으니 참깨 매운 마요네즈 부추 치즈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 안녕